사진은 청라의 에코로입니다. 도로 이름이 특이하죠? 이천 이십삼 년 시월 2일 이만 오백 삼십 삼 일 일일만보 천육백 이십 삼 일 에코로 청라 데일리 퍼즐 이천 이백 십 이 일입니다. 예 청라 국제 도시역에서 청라 호수 공원 까지 걸었습니다. 도로의 명이 에코로 청라대로 국제대로 크리스탈로 경제로 이런 도로들이 있습니다. 예 이건 국제 도시역이구요. 청라 안내 차도 별로 없구요. 예 사람도 별로 없네요. 베스트 베스트 골프장 있구요. 청라 호수 공원 신도시 입니다. 그쵸? 예 2023년 10월 2일 입니다. 2022년 11월 2일